여기는 브렘가아르텐이라는 곳입니다. 브렘가아르텐의 올드타운. 커피 한잔하러 여기 왔습니다. 커피 한잔하러 여기 왔습니다. 커피 한잔하러 왔습니다. 커피 한잔하러 왔습니다. 우표 수집하는 그런 가게인 것 같은데요 gratis 식립하여 이것은 좋은 Souvenir입니다 여기가 더 올라가야, 여기가 더 올라가야. 여기가 더 올라가야해. 여기가 더 올라가야. 와, 저거 안전히 추워. 와, 완전 추워. 야. 하하하 다섯개 십포랑 여기 온다 넷지 5 스틱 전통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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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에 왔어요 브로키에서 유리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가득한 건물을 포기하는 건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값은 지혜의 금전건로 이 건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? 네. 인트로 그 건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아 그리고 여기 있는 고위 도로 저 헬스찍이 형이 덕그리다 말회의 기술 그라티스 그라티스 어 골초에든 카페 아름다워드려 난 그런 거 그라티스 너 그라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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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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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